쑤아악 생각났다 어 미친놈이에요 야 우리 CS 못먹게 하자 내가 저래서 미드 안섰지 오케이 너무 좋아 야 근데 감전사위라 나쁘지 않은데? 아 아니 우리 빨리 밀어볼래 이거? 빨리 밀어넣고 견제하자 아까 에코가 뒤지게 때리면 안죽어 야 근데 나 아까 나노브빙 질었다 요즘 궁쓰는거 예측 나 지금 이긴 에코 지랄하지 말고 좌우야 쟤 아 나 진짜 이겼어 웅하오 이게 안죽네 샤코 지낸다 하지만 여기서 데카는 정신나간 억가를 당한다 에코네? 야 에코가 내지 안먹었다 아 너무 달아 우마 어 아 아 아 샤코는 관심종자새끼들이라 무지해 무시해야 돼 너무 무시해야 돼 예스야 나 안 죽을거야 안 죽을거야 아 2호종 넥서스 쳐라 넥서스 쳐라 어헤헤 이씨 야 아 근데 잘했어 이거 잘했어